칠레 비오비오 반도의 콜리우모 해변에 수많은 죽은 물고기가 떠밀려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두 정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과거 규모 9.5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그로 인하여 높이 25m의 쓰나미가 태평양을 건너가 일본에서도 138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칠레 비오비오 반도의 콜리우모 해변에 정어리 때 사체들이 발견된 것은 대지진의 전조현상일까요? 칠레의 비오비오 반도에 있는 콜리우모 해변은 유명한 관광지로 지금은 비오비오 반도의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2월 19일 칠레 비오비오 반도의 콜리우모 해변이 정어리 때 사체들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칠레 주민들 사이에 각종 루머가 돌고 있는데 바다에 산소가 부족해 정어리들이 죽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수에서 심한 저산소증을 일으켜 결국 많은 정어리들이 죽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칠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해저 지각의 활동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항이 방출되면서 이러한 가스가 물에 용해되면서 정어리 때가 죽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12일 일본 동북지역 아우무리안 하치노의 해안경비대는 일본 북부 아우무리안 히가시도리마을 시리아자키에서 남동쪽으로 약 46km 떨어진 곳에서 죽은 정어리떼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얕은 곳으로 이동하는 물고기의 경우 지진 활동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지진의 진앙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주장의 유지는 지진이 활성화되면서 대지진의 진앙지로 물고기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 칠레 대지진의 진앙지가 콜리우모 해변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가 큰 것입니다. 일주일 전인 2월 21일에 일본 동북지역 아우무리안에서 멸치대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지난번에는 이곳 아우무리안에서 정어리 때의 사체들이 발견된 후에 오키나와에서 경우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칠레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칠레는 거의 전국이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의 빈도는 일본만큼 높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강진들이 많습니다. 2월 27일에 발생한 규모 8.8 위대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콘셉시온에서 북동쪽으로 115km 떨어진 지점서 1960년 칠레 규모 9.5대 지진의 진앙에서 4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52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어리 때의 사체가 일본과 칠레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견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